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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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본문 10편 55편 16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55편의 기자인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결단이자 우리의 결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꾀어낼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결단 있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드는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 초반까지 계속 방봇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식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19절 초반부라도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은 불을 짓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 다니엘이 세 번 기도한 것도 이 시간 아닙니까? 아침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리고 정오에 하루에 세 번 기도하듯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내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익숙할 때도 많지만 어려움과 고통 특별히 힘든 일이 생길 때 전화기에 내 삶과 형편을 기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들어봐 들어봐 내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아우 정말 그 권사 때문에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전화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보다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벼 그리고 그것이 또한 부메랑이 되어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옴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대적은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 부르시져도 나의 대적을 다 고백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선포합니다. 그것들을 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겠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 아닙니까? 기름 붓자마자 형통쾌되기는 커녕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있었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비그리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의 인구조사라는 실수로 인하여 7만 명의 자신의 백성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누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의 해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뒤통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의 입은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구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의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화려한 우유기름보다 미끄럽지만 전쟁을 선포하며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뽑힌 칼처럼 독처럼 쏘아 나갑니다. 악한 자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깁니다. 그리고 내 눈에 족한 것을 따라 생활합니다. 어디 눈 하나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상처받습니까? 봉사 안에서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쓰러집니까? 아니면 열심을 내지 않아서 쓰러집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뒤돌아보면 어 이게 뭐지? 하며 공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며 공허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들은 그들은 변하지 않게 여전히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여전히 뒤통수를 치려고만 하고 자신의 의익을 따라 살아가는 또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세 번째는 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다큐멘터리나 이런 군대 영화 이런 걸 볼 때 커다란 군장 20km 20km에서 25km 되는 그 엄청난 군장을 메고 부하병사가 힘들어할 때 고참들이 그 군장을 대신 메워주면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기억하십니까? 죄짐이 계속 내 어깨를 짓누를 때 무엇에도 그 죄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공로 없이 그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그 죄짐이 벗겨짐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순환의 반복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그 짐을 맡겨주시며 그 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많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서 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세상 만모를 보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속에 채워가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 총선에 로 인하여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전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메스컴에는 외면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내전과 후티반군 그리고 헤즈볼라 등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1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통독과 성경필사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YBS 구역장 성경공부 사순절 특별 수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5월 15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세대별로 진행될 연동 페스타 130주년 모든 기념사업이 순적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환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오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나요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나요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없음 이거 죄송합니다 아멘